브라질 갈 시간입니다. 그래도 밤에 브라질에 도착하네. 브라질 야경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홍콩 야경을... 잠은 언제 다고요? 야, 너 잠자려고 그러지. 야, 다들 브라질리언 왁싱 했지? 어머, 브라질 갈 때는 브라질리언 왁싱. 아직 그걸 못했네. 언니, 우리 오늘 밤 서로 해 주죠. 오늘 밤 제가 좀 해 드릴게요. 몸을 맡기시지요. 가능합니다. 부산역, 부산역. 4048. 주말 사용 설명서. 어머, 이거 해야 해. 1인 방송. 자리 잡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예약해 놓은 차 맞죠? 예약을 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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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 넣으시고요. 여기 올리면 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가요? 자, 금방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땡댕걸 기사 김우성입니다. 부산 노래처럼. 어머, 죄송해요. 병이네, 병이야. 초코를 먹었더니. 주말 사용 설명서. 출발. 예? 차이나타운 아니에요? 여기 차이나타운인데? 차이나타운이 있고. 근데 부산이. 저기 약간 텍사스인데? 텍사스 스트레이트. 저기 텍사스인가요? 어디, 어디? 아, 이렇게. 좋다, 좋다. 자, 여러분.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10분 후에 도착한대. 10분이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진짜 약을, 약을 빠지네요. 진짜 브라질리언 왁싱하러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아, 진짜? 그거는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가 왜 해주냐고.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의 왁싱을 담당하겠습니다. 멋있다, 왜? 부산도 많이 바뀌지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지요? 네. 세상에. 언니, 저렇게 또 부산말 하니까 섹시하다. 맞아요. 사투리가. 아니, 표준형 쓰는 것보다는 낫지? 훨씬 낫지. 부산어문은 또 기본적으로 부산말이 나와요. 오, 언니. 네, 멋있다. 이거 또 부산 사람은 사투리 들으면 바로 알아. 네, 맞습니다. 다 알지. 다 알아요. 오, 진짜. 윤주님 사투리 해 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응. 맞나? 맞나? 기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나도 사표를 좀 잘하고 싶다. 윤주 통과. 윤주 통과. 자, 이제 세영이 해 봐. 저 뭐요? 너 어제 뭐 했노? 비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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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입니까? 비밀이에요. 통과. 통과예요? 맞아요. 미란이. 미란이 잘하지. 저는요. 제 사투리를. 팔도 사투리를 다 섞어서 나와요. 이게 한쪽으로 안 나오더라고, 내는. 자, 어떻게 통과. 그거는 조금만.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표. 미란이 잘했는데 한 가지 단어가 틀렸어. 뭐, 뭐, 뭐. 내는 이런 말을 잘 안 써. 그죠? 내가 왜냐면 대구말을 많이 썼거든. 그래, 대구. 나는. 아니, 근데 언니는 방송할 때 사투리를 안 하는데? 내 사투리 한다. 안 한다. 5월 정도면 하나도 기도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이번 이 세계일주에서는 사투리 좀 해라오. 세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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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귀여워. 세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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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뭐가 없는데요? 야, 여기 너무 깜깜한데. 그러니까. 야, 기다리. 너무 깜깜하다. 거의 다 왔어요. 브라질은 되게 좀 따뜻하고 열정돼서 좀. 시차가 어느 정도 나지? 좀 기다려봐요. 브라질 맞아, 이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라. 자, 이제 내릴게요. 아이고. 우리 숙소 가야 되니까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야, 일로 가는 거 맞아?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너무 놀라지 말고. 이게 또 내가 또 잘 안 안 지켜주는 덴데. 이래 또. 그러니까 여기 되게. 이거 또 골목길. 영화 찍기 좋은 골목이다. 신기하다. 이거 또 골목이 참 예쁘지요. 아니, 진짜 이런 느낌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 근데 옛날에 이제 피난처였잖아, 부산이. 그래서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막 까꼬막. 이런 걸 까꼬막이라고 그래요. 언덕길 막 엄청 올라가는 거. 까꼬막. 까꼬막에 집을 이렇게 지어져 있는 데가 많아. 아니, 이게 브라질로 가는 길이 전체 어딘가?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또 짜장나는 맛이 있어. 어딜 가는 건가? 아따, 이 까꼬막. 이런 걸 까꼬막이라고 그래. 까꼬막? 아이고, 이 까꼬막을.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가 더 문제라고. 계단을 올라가요. 주말을. 이런 걸 갈까? 난 모르겠다. 야, 이 까꼬막을 진하야. 야, 씨. 저 왕경 기록 날 것 같은데. 욕 나오는데? 언니.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쉬다가. 잠깐만, 좀 쉬다가. 잠깐만, 좀 쉬다가. 저, 저 바람 올라오서 전기 안 냈구나. 안 냅봐요, 지금.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뭐가 보이는데. 야, 저 바람. 대불 안 모인다, 안 모인다. 저 달빛바람이 너무 웃고. 야, 열대야, 엑스도 또 가야 되나, 가겠는데. 자, 갈 수 있다. 언니. 자, 눈 감아. 그냥 눈 감아. 눈, 바닥만 봐. 바닥만 봐, 바닥만 봐. 바닥만 보고 계세요. 바닥만 보고 계세요. 제가 눈 떠라고 한 번 떠야 돼. 자, 우회전 해서 눈을 뜨세요. 우회전? 우회전해서 눈을 뜨세요. 우회전? 우회전해서 눈을 뜨세요. 우와. 여기 브라질 맞네. 야, 이거 봐라. 브라질 맞네. 야, 브라질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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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브라질 맞네. 아니, 근데 야경이 멋있네. 와, 달빛이랑 이거 봐. 야, 달빛이랑. 이렇게 딱 해갖고, 봐봐. 이렇게 해갖고. 와, 땡겨. 잘 나온다. 야, 브라질 아니야? 맞아요. 맞아, 맞아. 언니 사진. 야, 뭐가 달라. 낱가방. 심지어 여기가 더 예쁘다. 여기가 훨씬 이쁘네. 일단 찍어봅시다. 근데 여기를 알고 찾아온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너무 쓰레기가 보이는데? 이 정도, 이 정도로. 브라질 같아, 그렇지? 브라질이야, 브라질 같아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점프 샷 한번 찍을까? 하나, 둘, 셋. 슛! 야, 왜 안 해? 왜 안 해? 다시. 하나, 둘, 셋. 무릎이 아프니까. 됐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난 대낭여행주. 아니야. 동선이 보여요, 동선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100% 브라질. 하나, 둘. 그치, 그치. 좋다. 그런데 우리 진짜 오랫동안 걸어서 왔으니까. 잠깐 동선이랑 보면서 생각 좀. 상담 받자. 너 무슨 그렇게 할 생각이 그렇게 많아.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해야, 손잡고.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그러니까. 야, 손을 들어. 브라질인 것처럼. 우와. 브라질. 주말 사명 설명서. 우와. 대박이야. 우와. 잘한다. 자, 여러분. 내려갈 때 조심해야겠다. 조심해 주세요. 여기 계단 있어요. 여기 한 번에 넘어지면 저 앞에까지 바로 가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곧. 아이고, 얘 부사랑 맞네요. 여러분. 아까 거기가 부사랑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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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이 했다, 아이가. 자, 여러분들도 브라질 갔다 와서 기면 좋죠? 네. 예. 우리가 브라질에 갔다 오자. 좋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저것만 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죠. 이제는 숙소 가서 파자마 입고 놀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남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오늘 야경 다 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주말에 정말 이렇게 놀고 싶을까요? 아, 그럼. 주말 사용 설명서. 브라질에서 사진 찍기. 아이고. 시간 없어요. 네. 시간 없어요. 바로바로 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난 여기 숙소인 줄 알고. 아이고, 나도. 아이고, 나도. 숙소입니다. 기사님. 예. 여기 브라질인 거 알았어요. 예. 브라질인 거 알아요. 유명해요. 위에 브라질. 여기 많이 오죠? 유명해요. 유명해요. 아니, 아직까지는 많이 모르고. 출발할까요? 예. 지금 어디로 가냐면서. 말을 아끼시는데. 자, 홍콩으로 출발. 출발. 근데 맞춘 것처럼 이렇게 해. 여기 뒷골목 이런 데는 진짜 영화 세트장이다. 세트장이다. 넥맹면. 19년 부산 최초 밀면 제조. 이 맛집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명한데. 냉면 제일 오래됐습니다. 여기 와보고 싶다. 오지 않아요? 여기 핫스팟 아니야? 여기가 완전? 여기 안 하지요? 카메라. 아, 그래요? 이 돼지국밥 맛있습니까? 이게 맛있지. 맛집 반응이 훨씬 좋아. 그럼. 사실 이 좀만 넘어가면 남포동인데. 남포동에 가면 치약국도 먹어야 되지. 비빔 당면 먹어야 되지. 뭐 먹어야 되고. 유부주머니 이런 거 좋아하거든. 곱창집도 중간도 있지. 먹자골목 남포동 들어가면. 앉아서 잡채. 요즘 안 되겠다. 마운에 뿌리턴을 데려갔나. 우리는 근데 부산을 여행한 게 아니고. 세계 여행. 뭐라카노. 그럼 우리 세계 음식 먹는 거가.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없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이가. 영도 다리가 없어졌나? 있다. 런던 가면 다리 열리는 거 있잖아. 그래, 그래, 그래. 영도 다리 가면 약간 영국 느낌 나요. 영국. 영국 추가해? 아니야. 여기 다리 올라가는 거 나 봤어. 저번에 TV에서. 언니라. 진짜 18군데예요? 만들려면 더 많지. 갖다 붙이면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곳은 좀 많이 뺐어. 두두두두두두두두. 어머니. 윤주가한테 기분이 좋은가 보다. 콘더미를 계속 그러네. 내가 봤을 때는.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요? 충전 중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언제 차? 우리 언제 차요? 무박이라는 거 얘기 못 들었어. 여행 놀라면 무박으로 놀아야지. 어디 잠을 잘. 맞아요. 이 골목도 들어가면 그거 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인데. 여기 남천동 아이가? 다슬기. 남천동. 너희 서장 남천동 살재. 그 남천동 아니야? 내가. 너희 서장 남천동 살재. 내가 인마. 너희 서장이랑 인마.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술도 많이 먹어. 죄송합니다. 그 남천동 아니야? 즐거워서 그런 겁니다. 맞죠? 그래요, 남천동. 즐거워서 그런 겁니다. 네, 남천동 맛있습니다.